네 어쩔 수 없지 네 어쩔 수 없지 그 때 비대위가 세우는 조금 없는데 그거면 김수광 분실이 뭐예요 원래 우리 뭐예요 우리 뭐예요 그치게 좀 더 있어요 그치게 좀 더 있어요 한 대소리라 다시 사러 가세요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하세요 우리 경찰도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니까 아 나오세요 나와 일어나가세요